안녕! 유진이예요!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에이소 사울 영상이에요. 시작! 네, 저도 쇼핑했어요. 이번에 자라 하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인기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울 영상을 너무너무 찍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쇼핑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지금만 있으면 뭐합니까? 쇼핑밖에 더 해요? 괜찮아요. 쇼핑하세요. 고민 고민하지만 약간 입고 갈 데가 없다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어때요? 기분 전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에이소스는 영국의 온라인 패션 브랜드예요. 아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직구를 많이 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에이소스에서 쇼핑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단 제품의 양이 정말 많아요.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정말 큰 브랜드들,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은 무조건 다 하고, 뷰티도 하고 있고, 웨딩 이런 쪽도 비즈니스를 넓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거기를 들어가면 약간 다 살 수 있어. 먹는 거 빼고 다 살 수 있어. 또 좋은 점 하나는 세일을 많이 한다는 점. 교환 및 환불 또한 정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영국에서는 35파운드 이상만 사면은 무료 배송이에요. 35파운드면은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정도거든요. 드레스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봄, 여름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제 락다운이 끝나면은 바로 나가서 놀 국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옷들 샀는지 같이 구경해봐요. 렛츠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코랄 컬러의 롱 썸머드레스예요. 100% 면 소재 제품이라 착용감도 좋았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웨지 힐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사랑스러우면서 귀여운 드레스인 것 같아요. 앞은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 프릴 디테일이 있답니다. 프릴은 어깨로 해서 뒷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뒤는 끈을 묶어서 연출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드레스는 블랙 미니 드레스예요.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절개가 들어가 있고 뒷부분은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드레스예요. 과장스러운 퍼프 슬립은 약간 럭비 선수 같죠? 저한테는 어깨 부분이 좀 커서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차라리 오픈 숄더로 입을 수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허리 부분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세번째는 약간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러셀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와 반바지 제품이고요. 집에 있을 때 편하게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쿨하게 손을 한번 해봤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었고 100% 면으로 만들어져서 입었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허리 밴드도 짱짱했고요. 같이 세트로 입어도 되고 따로 입어도 되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바지는 약간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서 엑스트라 스몰을 했고 티셔츠는 스몰로 했습니다. 운동할 때 입어도 손색이 없을 아주 편안한 세트였어요. 다음 제품은 밤전이 있는 하이웨스트 데님 팬츠예요. 그리고 크롭 스웨트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사실 앞부분에 있는 절개 디테일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OMG 뒤에도 절개가 있었어요. 엉덩이 라인 그 부분에 딱 있어서 살짝 투머치인 것 같아요. 제가 다섯살만 어렸어도 입고 다니는데 말이죠. 크롭답 색도 예쁘고 핏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크롭이 아니라 슈퍼 크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팔은 무조건 아래로 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손을 올려야 하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컬러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힙합 블럭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마지막 제품은 이번 쇼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디건이에요. 데님 쇼츠와 같이 매치를 했고요. 안에는 가지고 있던 브라렉과 같이 입어봤답니다. 어때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쁘지 않나요? 부분 부분 들어간 꽃자수가 더 귀여움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페스티벌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코로나 어떻게 안 되겠니? 이 제품 또한 면 100% 제품이고요. 코바늘로 만들어져서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그런 핏이에요. 저한테는 소매 길이가 조금 길긴 했는데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을 줘서 저는 더 만족스러웠답니다. 비키니 위에 커벌업으로 입어도 될 것 같고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하울 영상으로 또 만나요. 그럼 안녕!